자 소개해주세요 자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리 오십쇼 일단 여기 머사 교환원이 있습니다 머사 교환원을 눌러보시면 콧물코인 하나당 머사 따조를 바꿀 수 있는데 얘를 계속 클릭하다보면 힌트를 줍니다 어 진짜? 네 왠왠왠왠 나는 회전목마가 좋아 힌트는 바로 이 머사 그림 아니야 그리고 머사 코를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 머사 지로가 열립니다 머사 지로가 열립니다 이거 내가 털었어 여기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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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제 두번째 칸이나 세번째 칸에 회뿌리 나져있는데 맨 위에 회뿌리 나져있는게 있어요 여기로 점프해서 들어가면 바로 빌이 있습니다 오! 여긴 몰랐네 그래서 여기서 문열고 들어가면 여기 두개있죠 머사코인이 자 코인 두개 그러면 코인 얻었으면 두개 얻었네 자 안타깝게도 코인 얻어서 따주러 넣어놓으셔야 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소리야!!!! 맞는말이지 맞는말이지 코인 아니야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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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어 나중에 나 막 바꿔준 생각은 안된데 나중에 바꿔서 나중에 바꿔놓아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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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머사콧물 머사 그림위에 콧물이 모여있는데가 있어요 그림을 잘보면은 콧물을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한 바퀴 돌고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가운데를 클릭하시면은 으아어! 오! 자 지금 근데 코인! 근데 코인! 막hop 중력따주 3개 있어 자 중력따주 3개 있어요 아 중력따주 3개 있어 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다음 소개 시켜주시겠어요?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회전목마로 오시면요 네네네 그거 내가 털었어 남순임이랑 4개 있던데 아 이거 봐야될꺼 아니야 아! 안 물어봤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야 리타님 좀 찾았는데 그거 좀 어? 티어 주라고 맞아 그런 거 알아줘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가시고 아까 웬완이잖아요 왼쪽으로 5번 가시면 돼 한 번,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면은 거의 다섯 번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 다 떨렸네요 여기 상자가 있었어요 나 저거 늙은지도 몰랐는데 와 개쩐다 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스닝집 소개할게요 저한테 지피해보세요 집도 있었어요? 오케이 일단 여기 오시면 여기 페이크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 내가 그거 뭐지 찾으면 내가 저기 숨기려고 했는데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요 올라갈 땐 여기밖에 없어 그럼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밑으로 가서 여기 상자가 있어요 근데 없네요 오 이걸 찾았어? 대박이네 이게 제일 찾기 쉬웠는데 개리가 여기서 진짜 많이 찾았어 야 개리가 전문가야 일단 저기에 다섯 개가 있었구요 개리 개잘하고 진짜로 남순님 얼마나 분수대가 수상하다 했는데 분수대로 쭉 들어가시면 있어요 네 없네요 이거 제가 찾았어요 그 스닝님이 따져 숨기러 가야지 하고 문을 닫고 가시는거에요 그래서 밖에서 쳐다봤죠 그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시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따져 숨기고 올게 하하하하 나 그냥 문 여기서 봤지 여기 아 아니 여기 밤장을 좀 높였어야 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딱 갑자기 따져 숨기러 가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다봤지 그저 밤장을 높였어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보고 있는데 절로 들어가더라구 바보이네 어 보이네 그래서 기억해놨어 아 여기에 스닝님꺼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입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서도 여기 두개 있었어 내꺼 다 털렸는데 다 털렸다 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이를 제가 숨겼거든요 네네네네 어디에 숨겼냐면 여기 회전목마 뒤에 네 약간 수상해보이는 여기 무슨 수문이 있어요 오오 그냥 여기 들어가면 돼요 네 여기 있어요 와 진짜 잘 죽였다 있어 여기까지 갈 생각을 안지 여기까지 저기 숨겼어 제일 중요한거 아 이거 잔디블럭으로 안받겼네 이거 에 누가 털었어요 와 등장 미처 어둡다고 진짜 이거 와 개짠다 이렇게 쉽게 내 차례다 내 차례다 내찔르다 네네네 영러 여기로 오르세요 네네블이 여기 이 친구에 요부분에 창자가 있잖아요 내가 찾아봐야지 아래에선 열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투명블럭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면은 와 근데 이거 중간에 들었기는 있어요 제가 이거 올라가봤거든요 그냥 막상 이걸로 점프 될 것 같아가지고 저쪽으로 점프하면 안되고 여기서 시커먼 곳으로 올라가야됩니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요 그냥 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걸 아버님이 꿀꺽 하셨죠 한사람한테 줬죠 열심히 했는데 미안하다 자 그 다음거죠 너블이 해리포터의 전광장으로 오셔서요 여기서 가만히 이게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차를 탑니다 이렇게 쭉 가시다보면은 할 수 있어 쭉 가시다가 너희 제비스라고 만들어 온건데 쭉 가시다가 여기서 내려요 여기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찾은 사람 있음 이거? 아니요 안 찾았어요 와 이거 안가져갔구나 나갈때는 버튼 누르고 나가면 됩니다 계속 이거 눌러보고 있는데 문같은데 왜 안돼 아 여기 위에서 들어가게 해놨구나 아 님들 여기서도 문 상자 열리는데 여기서도 안열렸어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대놓고 해놨는데 5개 안열렸어 야 여기도 마인카트에도 숨겨져있어 어 이거는 이탈한건데 여기에 숨겨져있어요 살아있어요 엄청 많은데 여기서 터로 하신 분 있어요 혹시 아니 없는거 같은데 그럼 여기에 총 3개가 들어있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어 있다 여기 하나있다 하나있다 여기 요성자 아언니 여기 왔어요 그냥 부셔보면 돼요 여성자에 하나 여성자에 하나 자 부셔볼게요 하나있네 하나 자 먹었나요 나 네 먹었어요 아언니 자 먹는거 맞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총 따조가 11개 토이플레이까지 10개에서 21개 코인이 3개 있는데 코인은 따조가 아니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하지만 그래도 약간 되게 재미나게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개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되게 기발하게 했기 때문에 자 보입니까 보입니까 센터 여기로 오십시오 저희 토이플레이 위치는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자 잠깐만요 아 여기 뒤에 바로 있구나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냥 야 토이플레이 뭐야 잠깐만 다시 야 잠깐만 그냥 뭐 먹으라고 줬는데 아무도 못먹더라고 욕하고싶다 아니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네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셔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여기로 야간투심 요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상자 여시면 어딨어요 자 요쪽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쪽으로 어 그 다음에 나가는 곳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곳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오시면 자 중면이 어딨나요 여기로 오면은 여기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죠? 아 여기서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터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털었었는데 제가 다시 넣어놨거든요 아니 애초에 잠깐만요 여기 위에 건너는 곳 있죠 여기 요쪽으로 건너시면 돼요 앞쪽으로 여기 앞에 그거 말고 아버님 어딨어 너 여기서 여기서 앞쪽 빨강색 쪽으로 점프하면 돼요 일단 하나 점프 밟은 다음에 어 실패하셨어요 뭐야 나 여기 찾았는데 이거 죽을래? 수임이 들어갔었거든요 찾았어요 이거? 네 이거 쉬워요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쪽으로 가도 돼요 이쪽으로 가도 돼요 초록색으로 이쪽으로 가도 돼요 흰색 투명블럭 있단 말이에요 아 투명블럭? 아 투명블럭 이거 문 열면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네 쉬운 길에 있었네 쉬운 길을 알려줘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알려줘 네 근데 찾았는데 못했어 저거까진 몰랐어 와 여기 쩐다 자 이거 다음에 어디에요? 자 그리고 요쪽 아래로 데려오시면 아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 보여요 색깔 때문에 일단 오기가 싫거든요 어 근데 찾았어요 하나 여기서 그냥 들어가시면 있어요 아 오 3개 2개 엄청 많이 찾았네 그리고 제 건은 이제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패스 네? 으흐흐흐흫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났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럼 그건 못 찾는거야 0요? 그렇겠죠 저 본인도 못찾네 네 그렇게 자 자 본인 모르면 뭐 어 아닌거니까 오 오 크리퍼였네 크리퍼여죠 저는 여기 딱 두고 숨겼거든요 네 개린이 여기 다리 다리 이쪽에 들어오면요 상자가 있어요 와 개리 따져 얘네가 그냥 1등이네 어 뭐야 아 다리로 그리고 천연사이다네 그리고 이게 티 날까 조마조마인데 일부러 갈색냥털만 4개 해놓은데 여기 들어오면요 절대 티 안나 절대 티 안나 어 티 안나 저기서 저걸 발견하면 진짜 죽을래? 저거는 이게 끝이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디야? 크리퍼였어 진짜로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요 전혀 몰랐네 저저저저저 여기여기여기 어 여기있으면 사람이 안보여요 여기있으면 사람이 안보여요 어허허 사람찾기 어려워 어허허 사람이 안보여 그니까 어 여기서 일단 노란색으로 되어있잖아요 네네네네 노란색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모서리를 요거를 톡 눌러요 네네네네 그럼 어딘가가 열려요 잠만요 누가 한번 더 눌렀는데 이걸 누르면은 어 이쪽에 길이 생겨요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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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열립니다 이거 바깥에서 보면 회로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쪽부분에 한번 눌러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와 악어타즈 다 죽게 와 악어타즈 다 죽게 자 그리고 올라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버님 원래 여기가 여기가 있잖아요 닫혀있을때는 여기 벽에 헤딩을 해도 뭔짓을 해도 못들어갑니다 어디어디어디어디 아어어 니가 이쪽 벽에 헤딩을 하든 뭘 하든 안들어가져요 아어어어 남순이 숨긴거 아하하 픽냄 따져 아 깜짝놀랐네 아 사기 아닙니다 사기 아닙니다 아 진짜 진짜 따집니다 깜짝놀랐네 아 남순이 따져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아래를 누르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와 어디야 여기서 아 여기를 누르면 와 만득 따져 까지 엄청 잘 숨겼네요 이렇게 저희는 악어님꺼랑 겁나 거의 한 20개 찾아온거 같아요 집에 그 마지막에 너블님이 저를 때렸을때 심쿵했었거든요 그 찾았을때 그 심쿵했.. 심쿵하다 아 마지막에 아 그니까 다같이 다같이 그 함정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먼저 들어간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어 근데 너블님이랑 머싸가 먼저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먼저 따저리 챙겼어요 네네네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길래 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지나갔어요 아 너가 여기 팀인지 몰랐다 자 여기 총 예산해보겠습니다 아 내꺼 다 털렸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그래 아님 좀 약간 잘하긴 했어요 잘했어 야 우리가 이번엔 실수했다 어 아니 여기 제일 빡치는게 뭔줄 알아요? 여기 맨 밑으로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길이 숨겨져있어요 어디어디? 아니요 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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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네요 잘 보네요 아니 그니까 머싸가 바깥에서 이쪽으로 떨어진거에요 천천히 아아아 여기 올라가는 길 어딨어요? 그니까 머싸가 계속 못찾길래 원래 이쪽은 오는 길이 아니었는데 오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하나 턱 튀어나온거 상자 옆에 있는거 있잖아요 네 이거 밟고 안으로 안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야아 나가는 길은 알려줘야지 씨 아니 이게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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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곳이 아니라고요 문이 안속히지 제가 여기서 계속 계속 아니 오는곳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이러고 있었어요 15분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오싸여기서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가 여기는 나가는길도 숨겨놨다고 난 저기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함 저 떨어지고 오랫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를 올거라곤 생각을 안해놨죠 당연히 야 나도 여기 들어왔는데 낙사로 죽고갔어 계속 여기서 저는 낙사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돌고있기 하면서 계속 아니 난 피가 남았어 난 피가 남아서 계속 이렇게 녹아다있어 계속 이렇게 피달게 저도 저도 여기 돌아다니지 못하게 저도 여기 투명블럭을 막아놨거든요 예의상 여기 막걸로 돌아다니지 저 누가 상상했겠어 근데 이 집은 제일 잘한건 뭐냐면 일단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찾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 야 야 너불아 너불아 난 겉면만 보고 바로 안들어갔어 아니 안쪽은 싫었잖아요 그래도 야 되게 의욕이 없어져 난 겉면만 보다가 이제 겉 내가 겉면을 눌러봤어 계속 겉면을 계속 눌러보다가 아 여기 안해 하고 이상하게 안들어가고 싶어져 자 허니 제가 월에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 너 만들어가 그거 알 하나만 만들어봐 흰색깔 흰색깔 이거를 만들라구요? 아 그냥 동그란거 하나만 해봐봐 동그란 아 제가 색칠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색칠했는지 뭐가 저거 그냥 하나 띵 만들고 색칠하는거야 저거 월에 어떻게 하냐면 바닥 봐보세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딱 세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둘 이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어 어 오 열심히 했네 아 열심히 했네 저렇게 겉면은 각진 곳을 다 했대구요 지금 와 그냥 손으로 하는게 낫겠다 우리 쪽 야 근데 그거 우리 것도 이걸 손으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것도 보자고 좀 니네 것만 얘기하지 말고 각자 제한시간 둬야겠어 지네 것만 얘기하네 진짜 야 우리 것도 얘기 좀 하자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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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타 거나 남순님 거 모른단 말이야 궁금해 죽겠어 아 리얼려? 나 지금 두 명께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아 그러네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우리 또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나 안내해봐요 응 자 리타님 한번 안내해주세요 리타님 모르거든요 자 저는 지하에다가만 숨겼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열리면 지하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자꾸 지하에 가더라 왼쪽 가고 나 오른쪽 가고 하드나 그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남아있는 거 일로 얹어 와보시면 나뭇잎 뒤에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미 다 털어갔더라구요 아 나 여기 여기 악어님이 숨긴 줄 알고 악어님 얼굴만 했죠 보통은 숨긴 사람 얼굴에 하거든요 그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제 오른쪽 뺨을 때리면 가운데가 열려요 와 진짜 리타님 얼굴만 안내셨는데 와 이거 누구 발견한 사람 있나요? 심지어 여자를 어떻게 때리겠어 하면서 안 때렸는데 이거 발견한 사람 있어요? 뭐 있어요 어? 누가 없어요? 저 저 저 나 나 나뭇잎에 있는 거 하나 발견했었는데 저 궁금한데 그리고 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문이 열리면 어떻게 젠장 아까 여기다 넣어놓을걸 그냥 아니 그냥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상자만 열면 돼요 어 여기 걸 왜 못 털었지? 어 여기 걸 왜 못 털었지? 야 개리야 여기서 뭐 했냐? 저요? 저 바닥 두들기고 있었어 아니 개리가 어그로 겁나 그랬어 바닥일 때 바닥만 계속 보고 있었어 아니 왜냐면 악어님의 반응이 개쩌렀다고 내가 낚시했는데 악어님 바로 걸려들었거든 야 저 이렇게 상자 세 개에 총 일곱 개를 숨겼고 세 개는 악어님 그 공간에다가 세 개 숨겨놨었을 아니 내가 여기 있는 다섯 개를 가져갔어 왜냐면 얘네가 계속 밑에만 보고 있길래 다섯 개 가져갔는데 이게 안 걸렸네 우와 자 그다음 남순이 어떤거죠? 저는 이거 건축 돕다보니까 상자를 많이 안 했는데 요기 제 알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이 코를 두드리면은 뒤에가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열린소리가 났다 아,래알? 뒤에 열려? 뒤에가 3초만... 아니, 제 뒤에 아, 제 뒤에 아,여기에 열린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어디가 열리는거지?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열려요 어,여기 3초만 다치거든요 아니,그럼 내 것도 3초뒤에 다치는거 몇초 뒤에 다치는거 해주지 3초뒤에 다치잖아요 3초뒤에 다치잖아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어떻게 나옴 여기 나가기하면 다시 그 블럭이 또 없어지거든요 아,그러네 와,이 좋은걸 내 것도 해주지 저거 분명히 만들기가 누르다가 열린지 몰랐을거 같은데 아,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이 근처가 열리면은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 열리는지 모르겠는거에요 그렇게 돌아봤는데 남순이 왜 이거 제껏 안해줬어요 다시 다치는걸 후회 생각해놨어요 난 그런 기능이 있는줄 몰랐어 와,괜찮다 그리고 남순님도 없어요?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랑 같이 숨겼거든요 이쪽에 아,맞아 여기에 지금 여기 와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를 자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가는길 알아요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다들 자 여기 옆면 보이시죠? 네 자 여기 옆면이 사다리 옆에 길이 있었어요 아하하 대박 그래서 이 위로 열면 상자가 있답니다 근데 여긴 모르더라구요 와우 아 내꼬있어 와 토이플레이가 여기 다시 숨겨놨었어요 와우 자 여기 있구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면 미안해요 비켜요 비켜요 뭐야 왜 안올려가요 다 내려와요 다 내려오세요 아이고 빠질게요 자 올라오세요 부셨어요 자 여기 우클릭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 발광석을 우클릭하면 여기 뒤에가 열려요 네 뒤에가 열려요 어떻게 알아요 저 발광석 아닌거 같은데 잠시만요 저 발광석 맞아요 맞아 맞아요 우리 여기 찾았어 아니 난 여기에 여기에 거의 있었어요 그 있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들어와있는데 흰대기 왔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다 키키키키 여기 아래를 누르면 아 이거 이거 이걸 읽자마자 봤어 이거 구라야 여기 구라다 이거 있다 구라라 했는데 여기 딱 들어가지는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털고 왔습니다 근데 난 여기를 절대 못 발견할 줄 알았어 아 근데 여기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 여기 모사가 저기 없었는데 들어갔는데 아니 여기 공간 자체를 못들어올줄 알았어 아 저희도 절대 못찾을 줄 알았어 형 저희도 절대 망치기 때문에 알긴 했어 일단 여기로 제가 모두 인도했고요 어 아 니가 찾았다 이런 소리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누르면 텔레포트가 돼요 발광석 으어 뭐어 그리고 4개나 5개 우와 이건 몰랐다 자 이거 다시 넣은거에요 털렸다가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건 몰랐다 우와 이거 진짜 몰랐다 자 이렇게 저는 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총 10개 12개 17개 21개 31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등을 하게 됐고요 네 이스터에이그 팀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60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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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진짜 잘했다 너네 자 자 우리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등 선물로 토이플레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요? 어 토이플레이 해 줄게요 우와 우와 잠깐만 저 그걸로 리뷰 찍습니다 진짜로 자 3등은 동메달인데 뭐 없나요? 없어? 어떤거요? 아니에요 헤헤 3등은 뭐있냐면요 3등이 1등한테 토이플레이 사주면 돼요 아 아 아버님 전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아 괜히 말했다 1등한테 딱밤하는 녀석 사생활에 올립시다 아 괜히 말했다 딱밤 마키 할래? 아 괜히 안된다 안된다 아버님 저희께 근데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? 뭐 없나요? 어떤가요? 우리께 이쁜데? 우리께 제일 이쁜데? 뭐 없나요? 스윙님은 뭘 바라고 하나봐요 항상? 근데 솔직히 진짜 이쁘긴해서 여기 테마파크 진짜 잘 지었어요 아уч만TV 아랭 야 너블이 어떤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단말이야 이거 이거 얘? 네 고생했어 야 나보다 장난이야 나가지마 아고 잘했다 아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야 근데 진짜 잘했어 여기 제일 잘 맞는거 같아 근데 우리는 우리는 생각보다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어 고민했어 뭘 만들지 스윙그랬어요 스윙님이 야 우리 장난감동산 만들자 어떻게 해요 만들자 내가 길 만들게 너가 문 만들고 건물 만들어 하하호호 야 근데 진짜 롯데대가에서 토이플레이 나오니까 롯데바를 만든거야 서버가 다쳐서 갑자기 잠깐만 누가 뭐했어 나는 크리퍼를 복사했는데 터졌어 크리퍼를 왜 갑자기 복사해 크리퍼를 왜 갑자기 복사해 크리퍼나 터지니까 당연히 터질 수 밖에 없지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키니를 숨겨라 그걸 다음번에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저희가 롯데대가 쪽에서 토이플레이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던 자 이거 따조 보이십니까 자 토이플레이 안에 따조를 저희 따조를 얻으실 수 있으니깐요 우리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우리 토이플레이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바로 이거에요 이거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다 좋고 안녕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